대한민국 대학하고 않습니다. 대한민국 대의 공동 miracles.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.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